한국국토정보공사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보다 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당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당과도 민생 경쟁을 해나가겠다. 한 주간의 여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주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RN소치 여러 조사에서 하락했습니다. 갤럽에서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대체로 하락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여파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에서 하락한 그런 결과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30대, 50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수정, 또 보완 요구가 많았던 연령대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특히 경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윤 대통령,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등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등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좀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지율,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 의견이 옳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책임이라는 의견이 53.3%나 나왔어요. 그리고 주간조선이 현대 리서치 의뢰해서 10월 13일, 14일에 한 조사업, 수도권 유권자 3명 조사를 보면 정부 심판론이 62.5%나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국민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기록하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두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주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직까지 20%대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강서구청사 보궐선거가 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변해라, 국민의힘 변해라.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지난 보궐선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의 지지율 지표에 반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위기감 때문에 이대로 돼서는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지지층들도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반전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은 지금 이게 낙인효과와 비슷한 거거든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격차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계속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7.15%포인트 격차가 나게 되면서 이 흐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심 이탈이 보수 측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총선까지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 주장님 그러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가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68.1%에 달하네요. 그렇죠. 우리 시간에도 시사 스페셜 시간에도 특별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했더라면 지금 한 지지율이 60%대 가까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구성하는 건 쓰리 P입니다. 이념 그리고 정책 팔러시 그다음에 사람.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100번 이상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101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념. 역사 이념 전쟁 하지 말고 민생 그리고 실용을 정기해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중도협치. 이번에 의대 정원, 민생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 학생을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야당도 무슨 소리를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히려 하겠다는 거야? 정말로? 그러면서 상당히 화들짝 놀라는 반응이 돼요. 이런 걸 하면 됩니다. 마지막 사람,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는 다 끌어안느라. 다 끌어안느라.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쑥쑥 올라가야 돼 있습니다.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 그래? 우리 그거 바라지 않았어. 하지만 중도 외연을 학대하지 않고서는 중수청을 학부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못 이기거든요. 저는 강성 지지층들도 처음에는 반발을 하면 왜 그래? 그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도 대통령의 또 국민의힘의 그런 변화를 이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101번째가 아니라 108번째. 무당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 무당층의 21.4%는 내일 선거면 민주당을 찍겠다고 했고 11.6%는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대답했는데요. 내년 선거에서의 무당층의 선택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주간조선이 55주년 기념 여론조사 현대 리서치에 의해서 한 결과인데요. 무당층 비율에서도 무당층 비율이 30% 좀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수도권 무당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이 선거면 민주당을 찍겠다가 21.4로 국민의힘 찍겠다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무당층이 아닌 전체 여론으로 보면 민주당 찍겠다가 40.9, 국민의힘 찍겠다가 31.8로 한 9%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격차가 한 10%포인트가량 기본적으로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물 변수를 어떤 걸 넣었을 때 이거를 이 10%포인트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야당, 거대 야당인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이 현재 국면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장님,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여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추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 대선 때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부산에서 지난 대선을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에서는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의 부산 지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이 56%...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56%를 얻어내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의 PK 지역이 터파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7%. 오히려 부정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K, PK 그럴 때 TK와 PK를 영남인데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두리뭉술한 분석이 안 통합니다. 지금 TK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지만 PK는 그렇지 않아요. PK는 지난 여러 대통령 집권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지지층의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PK가 이른바 축구에서는 패널티킥이라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지역인데 이른바 이 지역의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경실부다. 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자갈치 시장도 오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부산 엑스포에 대한 노력도 있는데 그런데 기대감에 비하면 최근에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오는 이런 와그라노 현상. 마지막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무당층 쪽으로 이전하고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부산 엑스포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유치를 못한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따로 있을 테고요. 경제를 더 신경 쓰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경제를 부산 엑스포와 무관하기라도 견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책이 무엇인가.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은영 소장님.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3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68.5%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같은 여론 흐름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3선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 흐름이 10명 중 한 7명 가까이 나온 거는 세대 교체를 지금 원한다는 건데.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 진보 계열 쪽에서의 교체 의향이 더 3선을 제한해야 하는 게 더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호남이 72.5%, 40%가 75.6%, 민주당 지지층이 75.7%로 3선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역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국정기조가 세계의 어떤 변화 속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흐름을 민주당 쪽의 의원들도 같이 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3선 연속 이상 출마 금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 어느 쪽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민주당의 경우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데 초재선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중진 이상, 3선 이상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다는 게 있긴 있겠지만. 특히 586세대가 3선급 이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세대교체가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이런 의견이 나온 거는 586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배 수장님, 총선의 새 인물들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죠. 관련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모두 나오지 말라는 여론이 높은 걸로 조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부터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중도층이 응원을 못 받고 있다. 총선은 결국 소선거 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도층이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의견도 58%가 반대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지하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더불어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 의견을 보더라도 반대가 지금 54%로 나타나서 중도층까지도. 그러니까 더불어민당 지지층에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찬성을 하는 의견이에요. 진보 쪽에서는. 그런데 중도와 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쪽에서는 반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 또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반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혐오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양당의 어떤 진영 대결에 대한 혐오 뿌리 깊은 혐오 이런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물갈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입니다. 대선은 총력전이에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봤을 때는 데이터만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진영 내에서는 나오라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총력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조국 전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 가능성도 있습니까? 같은 지역구에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한 지역구에서 대결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윤현 소장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여파가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 정권 견제 성격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심을 대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계속 견제론이 높았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보여준 선거다가 43.4%로 높게 나왔고 여기가 좀 재미있는 대목은 민주당을 지지한 선거다라는 게 13.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혼쾌하게 지지세를 보내주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는 역시 여야 갈등과 대결이 너무 지금 극한에 달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이 조사로 보면 여당 쪽이 더 많이 귀인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 강서구청장 선거의 유권자 환경은 대통령의 운영에 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유권자층은 강서구민들이 나간 겁니다. 투표소에. 하지만 정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소에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결과가 고스란히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실제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패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에게 있다가 57.5%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경은 지금 강서구청장입니다. 임기에 바로 들어갔죠. 그 강서구청장 진경은 후보자가 얻었던 당선자가 얻었던 56.5%와 대통령의 책임이다 57.5%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 결국 선거라는 것은 어떤 후보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노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쪽으로는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말씀은 더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민주당의 승리를 너무나도 염원해서 더불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민주당도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32%, 민주당 50.7%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비슷하게 한 18%포인트 차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아까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현재 지지율하고도 비슷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정부 여당은 8.15,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사부터 해서 이념 정체성 논란을 계속 꾸준하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번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평을 받지 못했다. 민심의 어떤 민심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 같고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ARS 조사이긴 하지만 50%대 자료들이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도 50%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각한 이후에 50%대 숫자들이 지금 몇 차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집이 된 거 플러스 민주당 쪽에 뭔가 또 기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중도 표심도 민주당 쪽으로 좀 방향을 터닝하는 이런 흐름이 다 같이 반영된 숫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은영 소장 말씀대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 여야 지지율주의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강서구청장 선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패배로 가는 결정적 요인이 뭐 있겠습니까? 공천을 왜 김태우 후보를 했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지지율에 끌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평가는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한 평가, 뭔가 추가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전화와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요인을, 변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집권 여당인데 의석수는 적더라도 좀 더 경쟁력 있게 여의도연구원을 총가동해서라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뭔가 당에 대해서도 선수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쌍방향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청년층,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관련돼서 특화된 어떤 의견이 안 나온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궐선거 직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인사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거든요. 좋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정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해라. 그래도 한 명 정도라도 좀 파격적으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사를 이렇게나 해요? 하는 사람들을 임명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국민의힘의 절실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윤정 선수장님,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수도권 중도층에서 하락하잖아요. 수도권의 중요성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론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까? 이게 지금 위기론의 실체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자료를 무당파층 자료도 보면 민주당이 한 10%포인트가량 높잖아요. 중도층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20%대가 된지는 꽤 오래됐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정체성 논란, 특히 해병대 외압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하면서 지금 여당의 가장 텃밭인 TK 지역에서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59%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개선되기가 굉장히 힘든 지표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이면 총선 치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화 이미 되어 있는 콘크리트화된 그런 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수장님,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위기론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위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선에 거치는 변화가 아니라 어떤 실전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실천과 행동이 실질적으로 진정성이 전달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총선 이후에까지라도 이어지겠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변화.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보자를 받을 것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국가의 최고 지도는 항상 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하루에도 수차례 정광판을 보면서 조율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라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지금 미국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멱살을 잡기라도 하실 듯이 했던 레 민만웰,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민생으로 가겠다. 그럼 어떤 민생으로 하는지 좀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여야 간의 서로 협치를 통해서 앞서 정오김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도 만나라 대통령이. 저는 충분히 그런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한다면 국민들의 마음도 중도층도 무당층도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도 국민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어진 당 내용 수수 문제,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고 또 이 대표의 복귀가 향후 민주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8월부터 10월까지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0%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ARS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고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잠깐 나타났던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해서 통 큰 행보와 민생 현장을 찾는 현장 중심의 어떤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만 내년 총선까지 안정되게 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복귀 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느냐. 그래야만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이 돼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당무복귀를 한 이재명 대표의 일승은 허용을 강조하고 또 비명계 징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또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전히 위협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는 거의 매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끝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개딸이나 또 강성 의원들의 부글부글 끓는 징계에 대한 마음은 또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선을 걷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바는 만약에 강성 지지청이나 친명계 의원 중에서 그 징계를 강조하고 비명계의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다는 더 중요하리라. 더 당의 중요한 그 요직의 보직을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선을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회담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 같습니까? 저는 당위적으로는 만나야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날 가능성이 당장에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 창당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앞서 말씀하는 분들은 12월 27일을 얘기를 하던데 그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살아있다고 보고요. 지금 정의당이 공간을 어떤 확장을 못한 상태에서 뭔가 빈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의 시장 안에서 빈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호남 젊은 층이라든지 수도권의 2030. 사실 최근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선을 너무 넓혔어요. 예전에는 강성 노조만 대상으로 싸움을 했다면 지금은 젊은 R&D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젊은 세대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신당 창당에 어떤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장님은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유승민 전 대표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떠나서 신당을 창당하는 움직임 분명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몇몇 우리가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신당이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당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당이 정말 약발이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무당, 청년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결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내년 총선 양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 중동 순방 중인데요. 대통령 순방 중이신데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역시 안보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수장님은요?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바로 내일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재판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어떤 내용 또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지금 여론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한 주간 뜨겁게 달궈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상관없는 중егоsnaford, 하 Regardless, 제가 어떤 지민이든 제시의UE가 아무것도 나예 그 보다 했어요. 감사합니다.